김승도님께서는 세계의 기네스 세계나 된 보이자이십니다. 새롭게 두통을 하신 분입니다. 가운데로 더 와주시고 그러면 하얀 옷 선생님 하얀 옷을 저쪽으로 가셔야 돼요. 서로 엇갈려야 돼요. 저쪽으로 저기로 차원총장님 네 좋습니다. 카메라 봐주세요. 카메라 네 3번 찍습니다.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. 네 축하드립니다. 오늘은 제가 기네스 박물관을 5개 만들어놨어요. 영국에는 기네스 박물관이 있어서 제가 영국 기네스 박물관에 밀라고 서있습니다. 이걸 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5군들이 만들라고 정부 준비가 되었습니다. 네 좋겠습니다.